한갈루마의 저녁이 찾아든다 선착장 부근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돌고래를 구경하기 위해서일까? 이번엔 모래사장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이다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양동에 있는 먹이를 들고 해변 쪽으로 간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이 참여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이곳에 오는 돌고래들을 일일이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 동아리사장의 동아리사장은 이곳에 오는 돌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